보선 아가씨죠. 보선 녹차밭 아가씨네. 요즘에 간절곤 사랑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아주 친분이 깊은 사이인데요. 깊은 사이 다른 뜻은 아니고요. 행사에 자주 얼굴을 같이 마주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간절곤 사랑의 주인공 고은아 가수 여러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은아! 소녀만 사랑의 주인공 고은아 연세만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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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